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싹 제거해주고 머리카락이나 애완견 털도 바로바로! 물걸레도 손으로 비벼빵한 것처럼 깨끗하게! 세탁 따로, 탈수 따로 완벽한 이중 분리! 왔다 갔다 몇 번이면 그 모든 먼지가 싹! 빨래가 끝난 후엔 탈수통에 넣어주세요. 휴지가 날아갈 만큼 바싹 짜고 말려주는 강력한 탈수 효과! 탈수통까지 있으니까 욕실이나 베란다 청소도 가뿐하게! 세제 묻혀서 한 번, 꽉 탈수해서 마른 걸레로 또 한 번! 몇 번이고 새 걸레로 계속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거실, 욕실에서 주방, 베란다까지! 이제는 알파락 반반 매직 클린으로 끝내십시오! 두 개의 내장 롤러가 걸레를 부드럽게 밀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힘 안 드리고 부담없이! 흔들림 없는 4면 4단 러키! 필요할 땐 올리고, 필요 없을 땐 감추고! 바디 일체형 손잡이! 완전 분리되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만 주면 번지나 위생적으로 새 것처럼! 도서리에 쏙 들어가는 사각 구조! 필요할 땐 바로 꺼내 쓰고, 사용 후엔 걸레까지 보관도 초간편! 세탁통과 탈수통이 들어있는 알파락 반반 매직 클린 본체! 고품질의 극스사 걸레가 한 장에 한 장 더! 무려 두 장! 그런데 가격은 상상 초월! 39,800원! 절대 있을 수 없는 가격!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청소는 쉽죠? 걸레 빠는 게 힘들지? 때도 잘 안 빠지고, 머리카락도 떨어지지도 않고 청소하기도 힘든데, 더러워진 걸레! 아직도 손빨래 하시나요? 손목이 시끈거려 걸레 짜기도 힘드시죠? 신개념! 빨래통 반! 탈수통 반! 청소기! 알파락 반반 매직 클린으로 이 모드를 해결하세요! 첫째, 걸레 세탁이 단 이상 쉬워집니다! 넣었다 꺼내기만 하면 슬라이드형 압차판이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걸레 사이사이까지 강력하게 밀고 쓸고 해주니까 시커멓은 걸레가 새걸레처럼 깨끗하게! 미세먼지나 과자 부스러기도 싹 제거해주고 머리카락이나 애완견 털도 바로바로! 물걸레도 손으로 구볍한 것처럼 깨끗하게! 두 개의 내장 롤러가 걸레를 부드럽게 밀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힘 안 들이고 부담없이! 둘째, 신개념의 빨래통 반! 탈수통 반! 청소기! 세탁 따로, 탈수 따로! 완벽한 이중 분리! 왔다 갔다 몇 번이면 그 모든 먼지가 싹! 빨래가 끝난 후엔 탈수통에 넣어주세요 휴지가 날아갈 만큼 아싹 짜고 말려주는 강력한 탈수 효과! 몇 번이고 새 것처럼 빨래해주니까 청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새걸레로 깨끗하게! 물기를 쫙 짜주니까 욕실이나 베란다, 계단 물청소할 때도 오케이! 셋째, 반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알뜰 청소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아닙니다! 넣었다 꺼내면 새걸레가 뚝딱? 수백, 수천 번을 써도 새걸레가 바로바로! 평생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뜰 청소기! 세탁통과 탈수통이 들어있는 알파락 반반 매직 클린 본체! 고품질의 극스사 걸레가 한 장에 한 장 더! 무려 두 장! 그런데 가격은 상상 초월! 39,800원! 절대 있을 수 없는 가격!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걸레 뺄 때 냄새 나고 지저분한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청소가 정말 편해졌어요! 청소가 너무 잘 돼서 놀라셨다고요?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절반이 빨래통! 그래서 더러워진 걸레 집어넣었다 빼기만 하면 깨끗해집니다! 청소가 반이면 뒤척이도 반! 이제 나머지 반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기념의 빨래통 반! 탈수통 반! 청소기! 알파락 반반 매직 클릭! 세탁 따로! 탈수 따로! 완벽한 이중 분리! 왔다 갔다 몇 번이면 그 모든 먼지가 싹! 빨래가 끝난 후엔 탈수통에 넣어주세요! 휴지가 날아갈 만큼 바싹 자고 말려주는 강력한 탈수 효과! 슬라이드형 압수품이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걸레 살살까지 강력하게 밀고 쓸고 해주니까 시커멓런 걸레가 새걸레처럼 깨끗하게! 미세먼지나 과자 부스러기도 싹 제거해주고 머리카락이나 애완견 털도 바로바로! 물걸레도 손으로 비벼빵 것처럼 깨끗하게! 밀어만 주세요! 두 개의 내장 롤러가 걸레를 부드럽게 밀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힘 안 드리고 부담 없이! 흔들림 없는 사면 4단 럭킥! 필요할 땐 올리고 필요 없을 땐 감추고! 바디 일체형 손잡이! 완전 분리되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만 주면 헌지나 위생적으로 새것처럼! 모서리에 쏙 들어가는 사각구조! 필요할 땐 바로 꺼내 쓰고 사용 후엔 걸레까지 보관도 초간편! 세탁통과 탈수통이 들어있는 알파락 반반 매직클린 본체! 고품질의 국스사 걸레가 한 장에 한 장 더! 무려 두 장! 그런데 가격은 상상 초월! 39,800원!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